주문 제작한 블박이 왔는데 찍어봐야 알겠다 이거 코스터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코스터를 만들고 있어요 살구색이랑 브라운색 두가지 색상으로 총 100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작한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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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대파 브라이 붓 밀가루 배혜 배불로 ctic 와 진짜 무거워 즐거운 맛 돈가스 이번엔 급한 거여서 제가 직접 들고 왔는데 다음부터 두 장 이상은 그냥 택배로 배송시켜야겠어요 원래는 집에서도 드립으로 내려먹는데 카페에서 나온 콜드브루예요 이렇게 먹으면 너무 편해요 내려먹기 귀찮을 때 그냥 물에다가 5대1? 4.5에서 5대1 정도로 넣으면 끝입니다 우유에 타먹어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강추예요 강추 강추래 방석 깔아줄게 잠깐만 방석 방석 깔아줄게 강추래 아黄아 줄어들 깜짝 카메라 저때부터 졸렸거든요 좀 피곤했는데 오늘은 조금 기타 연습하고 그러고 자야겠어요 여드리 다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남아서 이걸 다 한대 뭉치면 엄청 큰 가죽이 될텐데 짜잘짜잘하게 남아서 버려야 되는 게 아깝네요 오드리 창문 좀 열어줄까? 너 방석 좀 깔자 너 이러면 나 파 한 가지 50개 50개 각인을 다했어요 굳은살이 배뜨릴 거 같아 내추럴 색상이 52개네요 두 개를 더 만들었어요 어쩔 수 없지 Q 컴퓨터 출근할 시간이다 넷추럴 색상은 비벨링 작업을 끝냈고 이거는 갔다와서 해야겠어요 갑자기 하늘이 엄청 맑아졌어 출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래조래해서 드려본 빵 원래 6시에서 8시까지 출근을 하다가 5시부터 7시까지로 출근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1시간 일찍 퇴근하니까 훨씬 좋네요 저녁이 길어진 느낌? 해도 아직 깜깜하지 않아서 좋고 다시 작업을 이어서 해볼게요 이제 브라운 색상은 단면 마감해줍니다 오늘이 8월 31일이거든요 8월의 마지막 날 이제 진짜 9월이네 9월 되면 뭔가 후반기인 것 같긴 해요 올해 후반기? 가을이 약간 놀러가기도 좋은 것 같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기가 좋은 계절인 것 같거든요 제가 5월에 제주도를 갔다 왔고 8월에는 엄마랑 평창 갔다 왔고 가을에는 한번 부산, 대구, 경주 이런 쪽을 한번 혼자서 놀러 갔다 와볼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좀 시간이나 여유가 되면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요새 생산적인 것들로 하루하루를 많이 채워가고 있어요 맨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긴 하거든요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게임도 막 하고 뭐 제품도 많이 안 만들고 영상 편집도 민기적 민기적 하고 그래 왔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진짜 언행일치를 조금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한 시간을 많이 헛되게 안 쓰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10월에 이 집 2년 재계약하면은 2년 동안은 작업실 따로 안 만들고 여기서 집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가 이제 2년 뒤에는 작업실도 차리면서 집을 좀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겠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사실 재단이랑 닭인이랑 디벨링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단면 마감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하나당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려나 그러면 100개면은 300분? 500분? 한 400분이라고 치면은 6시간 6시간 40분? 와우 해보자 해보자 원래는 면봉을 쓰는데 이번에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음 좋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단면 마감을 해줍니다 3분 정도 걸리네요 혼잣말을 영어로 하다보면 주변 환경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영어가 좀 친숙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혼잣말로 영어를 막 할 건데 듣기 조금 불편하셔도 양의를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땡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텐 펄틴 브라운 색깔 옷 입게 먼저 단면 마감을 해줬고 단면이 엄청 빤딱빤딱해졌어 단면 마감을 안 하면 이렇게 단면 마감을 하면 이렇게 코팅된 느낌이 들죠 이제 좀 기타 치면서 쉬다가 런닝을 갔다 와서 나머지 작업을 해야겠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토콘을 바를 때 이거 굉장히 음 아들이 잠깐만 아니야 장난감 아니야 토콘을 바를 때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거 지금 코스터 50개 마감하는데 면봉은 금방 이거 풀어져가지고 힘들거든요 아니야 장난감 아니야 면봉은 이거 금방 풀어져가지고 힘들거든요 아니야 간단한 작업은 면봉으로 하고 많은 작업은 이걸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영훈님의 일종의 고백이란 노래 아시나요? 이게 어디에 나와서 유명해졌더라 이 노래도 기타로 연주를 해보고 싶어요 노래도 음이 높지 않아서 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치면서 부르면 너무 뿌듯하겠다 좀 뜬금웠긴 한데 만약에 서른 살 소중반이신 분들은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뭐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사거나 그런 거 말고 그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저는 저에 대해서 더 잘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성격이나 나는 왜 이런 사람인지 뭘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정리하고 나를 더 분석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한 작년 정도부터 저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MBTI의 도움이 정말 컸던 것 같긴 해요 제가 가진 MBTI의 장단점 특징 그렇게 정리된 자료들 분석된 자료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성격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 전 좀 맞춰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뭐든 다 해보려고 하고 어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냥 참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제가 꾹 참고 해야 될 거 그리고 금방 포기해도 괜찮을 거 이런 거를 조금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법도 그렇고 어 모든 사람 다 챙기고 잘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 같아 내 사람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살기에도 바쁘거든요 아무튼 그때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들은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어 많이 경험해 보는 거 어렸을 때부터 미술학원도 다니고 싶었고 음악학원도 다니고 싶었고 근데 뭐 뭐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공부학원만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고 또 서른 돼서야 지금처럼 집에서 기타 치고 있고 언제가 됐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몇 개가 있는데 노래내기 책내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나 그때는 시를 쓰는 걸 좋아했어 가지고 초등학생 때에도 시를 쓰는 걸 좋아했어요 일기 쓸 때 시를 쓰면 뚝딱 한 페이지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시를 조금 썼던 것 같아요 군인대에도 야간 근무 서면서 시를 쓰거나 그렇긴 했지만 최근에 썼었나? 최근 시보다는 글로 좀 생각 정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씩 보탬이 돼서 나중에 시를 쓸 때 조금 더 괜찮은 어휘력을 가질 수 있겠죠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했으니까 몇 년 뒤면은 조금 자유자세로 연주를 할 수 있고 그 적재님처럼 노래를 낼 거예요 서른다섯 전에는 할 수 있겠지 지금처럼 하면은 아무튼 작업하다가 족족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해봤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으아 포장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이 밝았으으 여섯시네요 네시간 잘 수 있으 안녕히 주무세요 스티커를 테이프를 달아 붙이고 이렇게 포장을 해봤습니다 카페에 가면서 보내고 카페에 가면서 보내고 스티커를 마기 스티커를 마기 스티커를 마기 스티커를 마기 스티커를 마기